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? 감염거리한테 가서 전에 니네 무꽃죄로 쳐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따 파리에 도착하면 생각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좀 정리해줘 밥 한번 먹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중에 아무데나 시간 되실 때 말씀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어때? 알아보라는 건 어떻게 됐어? 아 그 이가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진짜 속이 히트 뒤집어지겠더라고 날 좋아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날 싫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날 왜 좋아하세요? 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? 이가영 씨는 난 어떻게 생각해? 이가영 씨는 난 어떻게 생각해?